안녕하세요 산산산 mtv 1호 라이딩 오늘은 산산산 mtv 묵은지 회원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스프링클러 1호선 연장 코스 상당히 어려운 시즌 이에요 좋아요 호핑 동작이 좋아졌구요 제이 님이 동작이 많이 바뀌었어요 부드럽게 살짝 잘못 들어갔어요 아 아깝습니다 상쾌한 잎 묵은지죠? 묵은지 묵은지가 너무 오래되서 처음부터 하면 안되더라 빌림 경험 많아요 빌림은 여기 잘 들어갔어요 요건 잘 넘고 여기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상쾌한 잎 자 스프링클러 1호선 연장 코스 티스 님 티스 님이 나오면 동작이 화려한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잡았구요 잡았어요 잡았구요 자 저런 방법이 또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아 완전히 죽은 거를 아 깨지는데 살렸어요 일반인은 아니에요 일단 일반인은 이런데서 다 깨집니다 오케이 아님 좋았어 잘 넘어갔어요 마지막 힘 힘으로 때려져졌습니다 이로선 연장 코스 부드러운 호핑으로 돌렸구요 자세 잡고 코스가 잘 들어갔어요 됐어 됐어 아 이게 이렇게 쉬운 코스가 아닌데 다들 쉽게 쉽게 성공을 하면 이야 남들이 보면 되게 쉬운 코스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쉽죠 자 스프링클러 1호선 연장 코스 상쾌한 님 100만 님 100만 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습게 봐도 돼요 하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필 아 조금 왼쪽으로 들어간게 어려웠는데 돌을 살려내네 야 이거 왼쪽으로 들어가면 어려운데 요즘 아주 승승장구예요 자 제이 님 5호선 도전합니다 5호선 5호선은 아까 1호선 연장보다 더 어려워요 아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부드러워졌고 일단 아 아 아 어 좋아요 각 좋아요 아직까지는 자 전지 높잉으로 두 개 같이 올려야돼 앞뒤로 같이 올려야돼요 일단 가보고 아 일단 가보고 일단 가보고 오 5호선 도전합니다 5호선 가자 와 여기까지 온건 대단한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온건 여성세계 최초예요 지금 이제 다 이 호핑으로 다 올라가면 자 디스님 아 멋진 동작이에요 예 예 예 아 저기서 또 한 템포 죽이면서 힘을 비추겠는데 꼴때는 통과를 못했어요 아 아 아 이제 힙 빠져 유쾌하니 어 아 레이님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좋아요 아 여기서 각을 잘 잡아야 돼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5호 라인입니다 이제 요번에는 5호 라인 리션 여기가 이제 어려워요 손에 땅을 주기에는 거의 됐습니다 마지막 골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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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이 살짝 틀어졌는데 살렸어요 약간 더 오른쪽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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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힘 다 빠져요 힘 다 빠져요 나이스 해 성공했습니다 아 침념의 사나이 되겠습니다 오 대단하신 분 어 좋아요 올라갔고요 치고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간만에 OX 코스로 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O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가고 두꺼 O X 세모 별 하나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지금 기록이 안 깨지고 있습니다 티스 님이 갖고 있어요 장수돌침대 미션입니다 별이 다섯 개 장수돌침대 오오 성공입니다 오오 오오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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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잡힙니다 아이고, 힘들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너네는 오늘 어제도 유출바라고 했습니다 뭐지? 하하하하 간만에 뿌리를 잘랐네 코스티스님 아, 정확해요 예, 정확히 잘 올렸어요 아잉 뭐야? 필림도 도전합니다 오, 좋아요! 아, 네마리 이거 아, 좋아요 코스 좋구요 장타님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아잉 아잉 밝고, 밝고 아, 그쪽 말고 저쪽이요 저쪽 올라앉고요 땡, 땡, 땡입니다 아잉 제이님, 기술적 동작이 아주 좋아져서 나타나셨구요 올리고 압박이 올라갔어요 뒷바퀴 위치 좋고 됐어요, 올라갔구요 성공각이 있어요 지금 칭찬을 못하나요? 아잉 아잉 이야 이거 벨린이 아잉 아잉 저기가 아니구요 네 어잉 어잉 뭐야 핸드링 반칙 땡입니다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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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악 technology 조Trai 아이디 높이져 아은 아니, 아까치 코스가 많이 패 나 가서 어려워졌어요 에어종 잠긴 으아 아쉽습니다 앞짝떨 앞짝떨... 좋아요 제가 코스 장면도 죽여주게 해요 앞바퀴를 잘 떨어뜨려야 돼요 보세요 성급했죠. 그렇게 툭 떨어뜨리면 실패해요. 기술 금지에요. 거기 아니에요. 제이님 앞잘떨. 앞잘떨인데 땡입니다. 앞잘떨이에요. 저렇게 급하게 떨어지면 안 돼요. 급해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뜨리라고요. 앞바퀴를 잘 떨어뜨리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앞잘떨. 그렇지. 힘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잘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코스가 좋았어요. 이제 막 줄줄이 사탕으로 성공하는 분위기가 왔죠. 그렇죠. 좋아요. 한테프 죽이고. 천천히. 좋아요. 좋아요. 백만님이 방탄을 쓰다가 뭐 이딴 걸 갖고 해내냐. 아. 본인은? 완전 코스 잘못 들어왔어. 아. 또 없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아. 아이. 됐어. 힘. 됐어. 네. 알고 됐다. 알고 됐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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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살려. 살려. 살렸어. 살렸어. 어휴. 이팔 뺑뺑이 컸어. 세계 기록은 3바퀴 반이죠. 어휴. 3바퀴 반이요. 누가. 티스님 세계 기록에 도전합니다. 아휴. 아휴. 한번 튕기는 거 봐주겠어요. 하하하. 그것까지는 봐주겠어요. 하하하. 참고로 한 바퀴만 성공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네. 한 바퀴만 성공해도 웬만한 나라의 국가대표급이죠. 여기만 성공해도 대표한 거야. 여기만 성공해도 대표한 거야. 여기만 성공해. 여기만 성공해. 여기만 성공해. 전 코스 한 바퀴만 성공해도. 어휴. 어휴. 아휴. 어휴. 온거 안 되네. 오늘 왜 이래지. 자. 이팔 뺑때 있겠습니다. 잘 살렸고요. 네. 잘 살렸어요. 반 바퀴는 잘. 네. 반 바퀴 성공했습니다. 반 바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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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구요. 이제 한 바퀴 갑니다 한 바퀴 성공했습니다 세계 기록은 세 바퀴 반이고요 오 됐어요 한 바퀴 반 성공했습니다 웬만한 나라에서는 한 바퀴만 해도 대단한거고 한 바퀴 반 성공했습니다 일반인들은 한 바퀴 반이면 대단한거죠 일반인이 아니니까 문제죠 모지유케아님도 왕년에는 일반인은 아니었어요 일단 올라갔습니다 일단 반 바퀴 성공했고요 한 바퀴 성공했어요 잘못뜨렸어 잘못뜨렸어 잠깐만요 고수 많이 했었는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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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죠 이게 뭐야 한 바퀴를 그렇게 돌으라고 내가 얘기한건 아닌데 이상하게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한 바퀴 성공했습니다 한 바퀴 이팔 뺑뺑이코스 이팔 뺑뺑이코스 이팔 뺑뺑이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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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팔 뺑뺑이코스 뺑뺑이코스 뺑뺑이 돌리기 아주 좋아요 풀로 다 안쓰니까 막 그냥 빨리감기 이런걸로 자 반바퀴 성공했습니다. 반바퀴 올라갔구요. 위험했어요. 이렇게 되면 한바퀴는 벌어놓은거에요 사실 한바퀴를 거의 확보해 놨어요 이게 지금 아주 어려운 미션이에요 자 영양프레이입니다. 지금 천천히 체력 안배를 하면서 한바퀴를 성공했습니다. 한바퀴 한바퀴 예요 한참 됐지만 한바퀴 예요 여태까지 한바퀴 두바퀴째 들어갔습니다. 두바퀴째 두바퀴째 어 두바퀴째 좋아요 두바퀴째 두바퀴 한바퀴 반 돌았구요 두바퀴 들어갑니다. 한바퀴 바로로 생을 마감하는 뺑뺑이 생을 마감하셨어요 필름이 오늘... 필름이 이클스 오늘 부진해요 야 오늘 이거 왜이렇게 안되지 왜이렇게 안되지... 거부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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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이님이 유력했는데 스프라켓 문제가 있어서 아직 정해져요 여기가 그냥 당황하는 거 아! 밀어라! 밀어라! 오! 좋아요! 올라가진다 올라가진다